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에스더 전체의 주제에 해당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의 배후에서 인류의 역사를 실제로 통치하는 분이다. 그래서 에스더서 167개의 절 가운데에서 250번이란 많은 숫자가 통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권하는가 역사를 통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1장의 말씀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별로 그것을 정확하게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 저자는 에스더서의 저자는 그러나 세밀하게 사실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오늘 2장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물은 에스더. 드디어 주인공이 나옵니다. 모르드게. 그도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모함하여 모반하려고 하는 자들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궁 일지에 기록된 사건이 또 기록되어집니다. 자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야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왕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에스더를 어떻게 준비하셨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장 말씀 보면 1절에 그 후에 아하스웨르 왕의 노가거침에 와스디와 그에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말이 없지만 그 후에 왕이 와스드 왕후에 대해서 한 일을 생각하더라. 아마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후회라고 했는데 이 그 후회가 언제일까요? 16절에 보니까 아하스웨르 왕의 7년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7년 초에 7년 10월에 벌써 에스더를 왕으로 삼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쩌면 아하스웨르 왕 통치 제 7년 혹은 6년 말쯤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역사적인 사료를 살펴보면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하스웨르 왕이 자기의 통치 6년에 마케도니아를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연결성이 있죠. 아하스웨르 왕이 마케도니아 전쟁을 일으켰다가 대패를 하고 돌아간 해가 아하스웨르 왕 6년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실패하고 대패하고 수산성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하스웨르 왕이 어땠을까요? 굉장한 낭만과 어느 정도는 조바심과 어느 정도는 두려움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 전쟁에 실패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피폐함을 가져다주는 황폐함을 가져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장군들이나 대신들이 모반을 해서 그를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반이 일어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목숨을 건지는 일이 왕궁 일지에 기록되어집니다. 신기한 것은 왕이 그 모반하는 일을 처리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저자는 은근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아하스웨르 왕이 전쟁에도 실패했고 두려움도 있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왕에게 진정 마음으로 위로를 주고 조언을 마음에 있는 조언을 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후입니다. 와이프입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없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왕후를 폐윈시켜버렸고 그 이후 동안 아직 왕비를 고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많습니다. 황제의 주위에. 그러나 황제의 마음에 들고 황제를 위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아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심의 아내가 필요한 상태 내 마음으로 나를 위해 줄 수 있고 나를 위로할 수 있고 조언을 줄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한데 그래서 왓시디 왕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교만함 때문에 처단해서 폐위시켜버렸지만 나에게 이 아내가 있었다면 지금 나에게 진짜 위로를 줄 수 있을 텐데 혹은 나에게 진정한 조언을 줄 수 있을 텐데 왕궁의 주위에서 여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여인들의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었겠습니까? 자 바로 그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마케도니아 전쟁을 일으키고 대패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아수르의 왕에게 왕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린 주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전쟁에 실패했고 와이프가 없으니까 외롭고 좋은 자가 필요하고 마음의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때 나도 와이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이 저자는 에스드의 저자는 바로 그때 해필이면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등장인물로 모르더게와 에스드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더게는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나중에 악이 되지만은 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총리였던 국무총리에 해당되지 않은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역사적인 원수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힌 민족의 후예요. 왕의 후예입니다. 그가 바로 이 왕의 후예인 모르더게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멸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끊임없이 지금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나아갈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뒤에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외로울 때 그럴 때 우리를 끊임없이 추격해서 우리를 무네뜨려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뿌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했고 그 결과가 지금 몇백 년 뒤에 이 아수에로 왕의 시대까지 지금 이끌어와서 아직 불씨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그 불씨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슬쩍 끊임없이 보냅니다. 모르더게. 그는 누구인가 바로 사울 왕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 삼촌의 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종사촌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에스드였다.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자기가 양딸처럼 키웠다. 그리고 마침 그때 모르더게에게 이런 딸이 있고 모르더게가 왕궁에서 일하고 있을 때 왕의 모든 소식과 왕궁의 모든 일을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높은 지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궁 문지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궁의 소식은 다 들려집니다. 그때 왕이 지금 왕비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모르더게는 에스드를 그 왕비의 후궁으로 궁료로서 황제궁에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보면 우리에게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더게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알았을 것입니다. 뭔가 예감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페르시아 사회에서 낮은 신분으로 취급받는 민족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르더게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일 때 말하지 마라. 그것은 너에게 너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또 너는 지금 목적을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우리 유대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르더게라는 사람을 왕궁의 문지기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았다는 사실이고 또 그에게 마치 이종사총 누인 이 에스라는 딸을 곱게 키웠는데 그 딸이 지금 그런 나이에 해당됐다는 것. 바로 그때 아수에로 왕이 아내의 피로성을 느꼈고 그리고 대신들은 얼른 황제에게 어떻게 전국에서 아름다운 이자를 다 모아가지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황제여 당신의 아내로 사모소서하고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조언은 할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는 자기의 아내로 왕후로 누구를 택해야 되는가 일곱 귀족 집안의 딸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관례였습니다. 성문법은 아니지만 거의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아내의 집안을 통해서 또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관례였는데 이 대신들은 얼른 왕에게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전국에서 여인을 다 불러가지고 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황제가 왈스디 왕후를 생각하면서 왈스디 왕후를 폐위시키자고 조언한 놈이 누구야 하고 처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빨리 황제의 마음을 좀 더 기쁘게 하고 황제가 원하는 대로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진노가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마케도니아 전쟁 그리고 아우스웰의 왕이 혼자 있다 외로움을 느끼고 왈스디 왕후의 일을 생각하게 된 것 그때 하나님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준비해놨다는 것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그 이종사촌 노인 에스드를 양딸처럼 키워낸 상태 그래서 에스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측량이 내려갔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안에 에스드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왕이 직접 주는 왕궁에서 제공하는 화장품 이외에도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요구하라 다 준비해 주겠다 아름답게 꾸며서 황제의 마음에 들기만 하라 했는데 에스드는 왕궁에서 주는 건 위에는 구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쩌면 모르드기가 집에서 양육시킨 일이 아니겠는가 너 남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너가 궁리로 들어가는 것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것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너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너의 최선을 다하라.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막 싸우면서 자신을 더 예쁘게 치장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라. 아마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 왕의 마음에 황제의 마음에 드는 여인이 누구일까요 단순히 얼굴이 예쁜 여자일까요 지금 황제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마음이 외롭고 자기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여인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얼굴이 예쁜 것이 중요할까요 하룻밤만 같이 자 보면 행동거지를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드는 이런 욕심을 버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품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아름다운 성품 때문에 황제가 에스드의 마음의 아름다움 심령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외적으로도 억울이 하진 않았겠죠. 예뻤을 것입니다. 예쁜 사람 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황제의 마음에 드는 예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 뭘 보는지 아세요?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내적 아름다움입니다. 성품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에스드는 적합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제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 에스드는 왕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시에게도 사랑받고 또 와스드의 대신에 왕후에 올라갈 만한 인격과 성품과 아름다움을 다 갖춘 여인으로서 왕에게 발탁이 황제에게 발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역사의 배후에 왕의 통치의 배후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모르덕의 이야기를 또 저자는 은건히 끄집어냅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일할 수 있는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대신들 중에 모반하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왕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나라에 큰 어려움을 당했다. 왕을 척결하자 하는 모반이 일어났고 모르덕이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궁의 문지기로 있으면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것을 알려가지고 황제가 이 모든 모반자를 처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마 처형하는 과정 중에 진노하는 가운데 이 모반자들을 알게 해 준 모르덕이를 모르덕이의 상을 주는 일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기록만 하고 모르덕이에게 상을 주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는 은근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일어날 하나님의 시간에 모르덕이가 한 일에 대한 상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사람으로 기억하기도 하시고 잊어버리기도 하시고 사모하게도 하시고 외로움을 느끼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왕궁 문지기로도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촌 누이를 딸처럼 양육한 귀한 딸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이 딸을 말씀으로 양육한 모르덕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자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을 보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일어난 현재 일로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제가 2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역사의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테마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옆에 사는 것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뭘 느꼈는가 하는 것을 나눠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